여기는 신림 5동 패션문화의 거리라인에 있는 역에서는 한 7,800m 정도 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옵션 다 있는 지상층이고요 연식은 보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가격이 지상층인데 500에 35입니다 500에 35면 아주 괜찮죠 역에서 이 집보다 한 3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 집이 500에 40이거든요 근데 역에서 한 7,800m 정도로 지상층이 500에 35면 많이 괜찮습니다 물론 신대방역 쪽이나 신림 1동 쪽 가면 조금 더 찾아보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신림 5동에서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넓이의 이 정도 퀄리티가 지상층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9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500에 40이어도 신림 5동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는 근데 500에 35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0에 35로 이 정도 되는 건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 чет toutes 요즘에 계속 됩니다 5분 후 9이 9분 후 10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